아 나 요새 이 노래가 좋더라고 이 노래가 아 이 노래 신나죠 나랑 잘 어울려 지금 오늘 체리야 체리 체리야 체리 YG와 SM의 콜라보예요 확실히 음악 체계할 기회 좋네 이렇게 콜라보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레드벨벳이 놀라겠다 이 오빠도 왜 이래 여러분들 양 사장님이 뭐라 할만하네요 야 이런 콜라보가 또 가능하네 이런 것을 무대를 못 추니까 아 진짜 승리가 오니까 음악이 나오네 아 좋아 형 무슨 맛이에요 형 무슨 맛이야 나? 형 무슨 맛이야 아 어렵다 아 어렵다 너 무슨 맛이야? 나 계속 먹고 싶은 맛 야 역시 라멘집하고 사업함에는 다르네 아 Chef 아 저번에 아 그래서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